빨리 빨리 안 해도 빨리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네요 어 그렇다면 제가 단독 공연이 11월 초에 있는데 감사하게 매진이 됐어요 혹시 오시는 분 계신가요? 네 어 많이 오시는구나 네 못 오시는 분들은 약간 세미 단독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너무 좋아요 이런 소독장 운영 같은 거를 되게 거의 처음 해보는데 사실 너무 지금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또 진행까지 왔게 돼가지고 말도 못 하는데 오늘 식사는 다 하고 오셨네요? 네 저는 순댓곡을 먹고 왔다 왔는데 네 TMI 네 그렇습니다 됐나요? 네 그러면 이제 이 집 수록곡인 늦은 매웅이라는 곡 들려줄게요 늦은 매웅이라는 곡 들려줄게요 더는 애쓰지 않아도 돼 억지로 끌고 가는 이만큼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난 그래도 입고 싶지 않았어 그래도 입고 싶지 않았어 멀어지네 멀어지네 널 바라보며 yani 멀어지네 차가운 기계되도 내려놓을게 자그략기계둘 부끄러울게 나를 모을게 이미 너에게 확신할수록 더 초라해져 빛바랜 너를 이젠 좀만 보내줄게 내가 상처만 늦게 싫었던 건지 한 입 맞은 순간까지 좋은 사람이고 싶었는지 내게 차가운 눈빛으로 텅 빈 사랑한다는 말 사실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 잊고 싶었어 지금도 여전히 난 그렇지만 멀어지는 널 바라보려 차가운 기회도 내려 놓을게 이미 놓을게 내가 없는 걸 제대 나 나만 보면 끝이 않는 걸 확신할수록 넌 초라해져 빛바랜 너를 이제 이제 좀만 나 줄게 사랑한단 말 같아도 다르게 사랑한단 말 다르게 사랑한단 말 사랑한단 말 감사합니다 사랑한단 말